서현지씨, 라떼마리아 밖에 날씨 볼 시간도 없었어. 현지씨, 말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6381님 오른손에 아버지의 삶의 무게, 왼손에 어머니의 삶의 무게를 느껴라. 6381님, 들입니다. 8756님 아주 강렬하게 시작하시네요. 8756님, 꼴값 떨고 있네. 남의 눈 벌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다녀. 오, 이거 진짜가 나타났다. 꼴값 떨고 있네. 8756님, 들입니다. 진짜가 또 나타났다. 3253님 나가서 찬물로 세수 한 바 하고 한 바. 오, 리얼건댄스야. 틀입니다.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조선근씨. 진짜, 진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도 돼, 인마. 너 말고 할 사람 많아. 동기부여가 오늘 또 강렬하게 들어옵니다. 조선근씨, 틀입니다. 오, 1983님도. 오, 육성준. 진짜 나가는 놈들은 말없이 조용히 나가. 까불지 말고 이래, 인마. 오, 좋아요. 1983님, 틀입니다. 4629. 야, 주 6일 근무했던 시절이 불과 30년 전이었어. 보내셨고요. 허영환씨, 요즘은 매일 밤샘은 안 하지 않나? 여기 뒤에가 쩜쩜쩜인데 나 때는 이틀에 한 번 꼴로 밤샘지 뭐. 그때는 아내가 집에다가 속옷 갖다 주고 그랬어. 나와서 어디 안부나 물어. 속옷만 받아가지고 바로 올라가서 또 일하고 그랬지. 허영환씨, 틀입니다. 와중에 취준생에게 문자가 나왔습니다. 1937님이 직장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부럽다. 이런 것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죠. 1937님, 틀입니다. 어, 이거 하나만 읽고 광고 듣겠습니다. 김다섬씨가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네. 회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런 잔소리 속. IMF 때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네.